자 이제 지아엘 씨 퀘스트 하러 가기 전에 세스케 하러 가기 전에 육 한번 하러 갈게 해보고 싶어 1달러로 시작합시다 돈을 넣어둬 좋은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퇴근이 있는건가? 그런거 없네요 그냥 빠르게 하면 돼 이곳에 도착하지 마세요 저는 트레인 프로페셔널이예요 그가 제일 좋은데 어 뭐야 빠르게 하면 안돼 뭐야 마지막에 왜 두번 하는거였어? 아 두번 하는거였어? 다시 해봅시다 안녕? 몇달러일까? 시작해봅시다 A B Y A B Y B Y B A 아니지 A B Y B Y B A A B A Y A B A Y A B A Y A B A A B A A A B A 오케이 같이 AY A B AY A B A A A A A A A A A 아! 가치 내꺼 넥스트! 들어와 봐 컴온 인 10달러 갑시다 돈 넣고 돈 먹기 좀 장난 후 이겼어요 이 라운드가 승리해 세 번? 세 번? 그리고 너는 손을 잃지 않았지? 오케이 오케이 다음 들어와 봐 안녕하세요 누구야? 누구야? 너 몇 값을 넣었지? 마지막에 클릭합시다 사나이는 100달러 사나이는 100달러 A B A Y A X A B A Y 이겼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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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빨라 몇 번이야? 네 번 하는 거야? 백달러니까 이겼어? 나이스 아 역시 돈 놓고 돈 먹기가 짱이야 돈 벌었다 기분 좋구만 잠시만 요거 혹시 렌트야 그렇죠 구매인거 같은데요 돈 벌었으니까 여기다 집 하나 둡시다 리볼버하머 나이스 오픈 자 이번엔 뭐 할거냐면요 이 주점의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이 가이즈 포커 가볍게 한번 해봅시다 레이저 레이저는 러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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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ou 러시아 맥틈 러시아 ologue 어? 잠깐만 이거 투표하잖아 에이 22를 냈다고 갑자기? 좀 더 세게 나가 봅시다 바다 그걸? 아 조졌다 Q는 아 이 새끼가 22 낼 때 이유가 있었어 아 일단 기본 지금 뭐였지? Q에 6인가? Q에 6? Q에 8? 다이아 아 뭐 무슨 패가 들어와길래? 처음부터 투 카드니 너? 처음부터 원패어야? 잠깐만 약한 아 애매한데? 일단 뭐 어 뭐야 다들 개패였나 봐 3에 5 2,4,6 나와라 아니면 1,2,4 나와라 일단 컬합시다 8에 6이지 8에 6이지 4,7 안나오면 나는 나갈인데요? 1,2,4 나와라 야 그냥 체크해 1,2,4 나와라 2,4 나와라 야 진짜 10에 퀸 기본금 스킵 에이스 에이스4 에이스4 일단 에이스 원패어 에이스4 아아씨 얼마나 개패인거야 킹에 9? 헐 아 거기서 왜 폴드를 해? 하아 체크 갑시다 에이스 하아 제가 봐 8...9... 10이 없지 아이씨 드세요 5킹 헐 야 누가 야 칩 20개의 매팅 누구냐 올인했어 아저씨 여기 한명 나가리요 다이아몬드 킹하의 다이아몬드 한명 나가리 교체해주세요 아르바딜로 조심하시고요 퀸 퀸 일단 콜 일단 일단 콜 밟힐 것 같은데 쟈니 퀸 킹이 나와서 퀸 가자 올려 아 66이요 퀸 퀸 퀸 퀸 퀸 퀸 퀸 퀸 짱 아 7, 8, 9가 동시에나서 안좋은데 야이거 6이나 제이만 들고있어도 일단 콜 아씨 일단 까봅시다 나 원패어 8 이거 봐 스트레이트 나온다니까 아씨 야 시작하자마자 25 칩 배팅 390? 체크 빠르게 빠르게 다음판 빠르게 다음판 아뇨 아뇨 이건 나가래 이거는 가망이 없어요 제가 뭔 폴드야 벌써 아 무슨 거기서 레이스를 달리세요 8GA 이거 어차피 배팅하면 쟤 나갈거야 저거 봐 그냥 나가기 귀찮으니까 어차피 아저씨 저희 지금 체크 걸었거든 그러면 조금 조금 올려갔자 안 따라와요 지금 Q 원패어가 나온거죠? Q인 3 5 5 올인하셨네 저거 침 11개가 올인이셨어요? 알았어 받아볼게 3 6 A 에이 하 하 가자 가세요 두 명이서 치면 재미없다고 쿨러버 에이스에 2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어 어 이거 4만 나오면 아씨 제발 4 4 4 마지막 4 아씨 드세요 하아 아 방금 아씨 지나간건 잊으십시다 4가 지금 나오고 난리야 4가 제일 아씨 드세요 하아 하아 잘어버리네 제이십 4 아 드세요 그냥 따라가기도 그지같애 아니 최소한 원패어라도 나오면 따라가지 하아 하아 케이시 폴 야 저 애씨 너무 노골적으로 폴드 던지는데 하아 아니 시작하자마자 폴드를 던지셔 저거는 아 크 새끼도 똑같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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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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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가 더 이상 못 가 이거 가만히 없는 패스 J6J 아...패가 나 이거 돈 딴 거 다 잃켰는데 여기서 10에 6 아 11에 6이었나? 아 10이지? 11이 어딨어 11은 J잖아 10 아저씨들 무슨 패인데요 어디까지 레이스 하실라고 대체 난 궁금한게 그거야 580 조졌는데? 79 나오지 않는 이상 조지는데 그냥? 아 몰라 그래 우린 봐라 조졌어 마지막에 6 6 6 6 6 받읍시다 아아아아 씨 원패어 5 5 5 5 5 5 나 지금 납득이 안가는데 5 5 5 5 5 5 5 5 왜 깝치고 야? 아니 할배는 그렇다 쳐 흑형 왜 깝쳤어? 구라치려던거야 나한테? 제정신이신가? 아씨 이제 돈 없잖아 거의 10 A3 1단체 너 에이스라도 들고 있니? 왜 받아? 내가 지금 QH지? 조졌다 나 에이스야? 그냥 없어 뭐하나 에이스야? 이 아저씨 뺏겨먹고 갑시다 그냥 여기까지 온거 2,5 안좋은데요? 니가 배팅을 한다는건 저중에 뭐하나 있다는거지? 아 J를 들고 있으시네? 가져가세요 J A 바로? 까 아아 홀 받고 싶지 않아요 저건 A3 고 패가 계속 이상해 에이나 에이스나 스리라도 나 알아줘 뭐야 졌어? 아니 왜 왜 왜 폴드해 당황스럽네 침 6개 던졌을 뿐이잖아 4K 와 패가 노골적으로 이상한데? 어 4 체크 12 받았어 2패 아니 그런 패를 들고 있었는데 왜 아 이 아저씨 약한 패처럼 배팅 계속 안하고 체크만 하다가 아 에이파이파이 어 잠깐만요 살살 꼬셔봅시다 물었다 끝납시다 끝날 기회야 끝날 기회야 풀하우스거든 워호우 25달러로 75달러로 벌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별거 아닙니다 저 여시 돈 다 잃고 저렇게 된거야? 아우 미안해 25달러밖에 안되잖아 아우 얼마 안가져봤는데 아우 아우 재밌는데 완전 재밌는데요 제가 사실 처음에 도박 뭐 나중에 하겠다고 그런 말 했었잖아요 그 이유가 이거에요 나는 실제로도 도박을 싫어하는 편은 아니고 애초에 도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하면 막 정신없이 하거든 맞아서 그래서 그랬어 어떻게 계속해 내가 세이브 한번 하고 갑시다 뭐? 무슨 헬프? 왜? 뭐? 무슨 헬프? 어디? 뭐야 파란색 안 뜯지 가만있어 세이브하고 오게 나 돈 많이 벌었단 말이야 왈라 얘가 내 집인가? 아닌데? 이건가? 아 내 방금 왔네 세이브 아 돈 많이 벌었어 진짜 기분 좋다 하아 솔직히 막말로 이 게임에서 돈 쓸 일이 얼마나 있겠냐만은 그냥 기분 좋잖아요 돈 많이 쓰면 인기 요거까지만 하고 녹화 파트 바꿔서 녹화 끊고 화장실 다녀야겠다 바운치 타겟 문제 스타라이플 꺼내고요 저 뒤에 있는게 목표같아 맞지 아 뒤에 있는게 목표 아냐 아 저기 오는사람이 목표다 너는 나한테 숨지지 못해 오토물도 꺼내줄 나한테 나한테 숨지게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너는 왜 나머지 두 명 어디 갔어 왜 안보여 쩝, 맛있었다. INSECTION 말 빨리와. 말. 호스. 들어 빨리. 나를 또 쫓아 온다 웃으셨지? 너 볼에 더 널 지MiT 와! 와! 왜? 왜? 내가 가만히 있잖아 저 Considering 내가 한 걸 생각해 내가 Eti 마시지 It's not me I don't know I don't know I don't know 120달러짜리에요 그니까 동료가 많아 얘가 총알 죽고 코앞이야 이제 이 120달러는 제껍니다 알아뜨리셨을라나 동료분들 원가님 120달러짜리에요 거물입니다 거물 무슨 짓을 짓렸길래 살려면 120달러야 착하게 살아임마 나이스 마셜 30달러 아 돈이 진짜 많다 크아 이왕 이렇게 된거 더블 배럴샷커랑 살까? 기분 좋은데 어 근데 지금 아직 시간때문에 안 열었어 나 말 어디갔어? 아 죽겠네 아마 세스는 또 공동묘지 가야될거같아요 왠지 자